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지방경찰청 홍보 5호 상병 이재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시민경제 부사의 집중지이자 천만 시민의 삶의 전원은 서울 서울경찰은 천만 시민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오늘 그 때 양평시간대에 와서 우리 서울경찰을 통해서 준비한 상병의 전원을 수고하자 합니다 여러분들 재미있게 감상하시고 학생부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되는 멋진 우리 콩나물들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연극을 시작하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어느덧이 바그로 아름다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무슨 일어난 여러분은